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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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검우종합사회복지관은 삶의 힘이 되고 꿈이 있는 봄같은 복지관입니다. 거모복지관은 시흥시 남서쪽 끝자락 거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크고 작은 프로그램 사업을 한 100여 가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려, 존중, 겸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달빛학교 사업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석식지도, 기초학습 지도도 하고 문화활동, 체험학습 이런 것들 가끔 부모님들하고 가족 나들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마 학교는 2013년 6월에 개교를 했고요. 학교 부적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업 중단 없이 상급 학교를 진학과 진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마을 공동체의 실현이 저희 방향점이고요. 그래서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이나 소모임 확대를 해나가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저희 거무복지관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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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